이제 이 언급실이 재난 상황인 겁니다. 재난 상황. 그리고 지금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막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박민수 차관이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분들은 보고만 봤지 그분들은 현장을 가볼 경험도 없고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8시나 9시에 뉴스들을 자기 관련된 뉴스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언급실 현장에 있는 전문의들입니다. 이게 마침 어제 대한응급의학의사의 학술대가 어제 열린 겁니다. 8월 30일 날 권역응급센터 절반이 전문의가 혼자 근무하고 권역응급센터가 아마 100여 군데 정도 되는 모양인데 70% 최소 인력이 미달한 겁니다. 전공의들하고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가지고 떠나버려 가지고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최신 이야기를 여기에 회장 이형만 회장 응급의학의사회에 방송 같은 게 나오시더라도 시로가 제가 감지할 정도니까 혼자서 이런 응급실을 다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형민 회장 여러분들 이분 주장 가운데 일부를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응급센터 가지 않더라도 흔히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응급의로재난상황이고 최고위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읍니다. 지금 응급의로재난상황 지금 응급의로최고위기 이겁니다. 위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위기관리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문과 출신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펜떼 굴려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위기상황은 아니다 위기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응급의로재난상황 응급의로최고위기 두번째 이대로 가면 추석 응급의로대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두번째입니다. 세번째 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식인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의로 현장에서 위기라고 하는데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고 현장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현장 이야기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의 문과 출신들 현장 이야기 좀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 문과 출신들 의 사시 출신들 의 행시 출신들 우리 입과 출신들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넷째 윤 대통령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조사만 했지 살려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환자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부 때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문과 출신들이 위기가 아냐 위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응급센터의 혼자심으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동시에 응급의학회 현직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형민 회장이 사람들이 현장에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위기가 아니냐 이야기죠 다섯째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가올 추석 응급의료 대란으로 많은 환자들이 길거리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지치고 탈전한 의료진 이탈로 혼란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전공의 없이 추석을 맞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교수들도 두렵습니다 전공의 사적 이후 이 정도 난리인데 추석까지 겹치면 더 난리일 것입니다 엄살 뿌리지 마 이렇게 하겠죠 여섯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두 돌아온 게 해결이라면 해결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정부는 응급실 전국의 408구 가운데서 1.6%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08개 가운데서 300곳은 전문의들로만 구성된 응급실로 운영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빠진 이후 운영이 마비된 수련병원 응급실은 100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 300여 곳은 원래부터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수련병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비교를 하려면 100군데 중에서 10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겁니다 현재 응급의로는 재난 상황이고 지난 30년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역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중심병원들이 또 권역응급의로센터가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문을 닫은 것과 똑같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려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 배후 진로가가 이런 붕괴가 됐기 때문에 첫다운만 문제가 아니고 문은 열었는데 실제로 119 구급대원들의 요청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후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응급의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행사책임면책, 응급환자 강제배정 전면 중단, 119 유료와 즉각 실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전문과목 표시법 즉각 제정, 중앙응급의로센터 독립 등 수용 불가능한 병원에 수술할 환자를 강제배정하면 응급실 뺑뺑은 없어지지만 환자는 사망합니다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확정 없이는 어떤 정책도 무의미합니다 한정적 응급의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 119를 유료화하고 돈을 물게 하면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병원 전단계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됩니다 정부 주장은 어떻게든 응급실을 열어야 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라고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들의 전문과목 표시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됩니다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갈 수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쩍 달삭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미련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골로 갑니다 상황 판단이 그렇지게 되면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응급의료재난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응급의료최고위기다 뭐 다른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상황은 언급의료수의 성격의 성격으로